브래... What is that? 준비 마쳤습니다. 역량을! 어떻게 할까? 각오하세요. 맡겨주세요. 그룹! 임팩트! 다지게! 최대 출력이다. 좋아! 날려버리겠어! 얍! 부탁한다! 승리가 트위! 이것이 제 각오입니다. 어떻게 할까? 귀찮노! 닫아요! 닫아요! 키요! 즐거운데? 갑니다! 강행 돌파! 이 또한... 각오한게... 그냥 죽어버려! 마무리는 또 내게 맡겨! 빼브라! 좋았어! 끝장을 내자! 네! 용사님! 이야아.... 짜! 아... 지쳤어요! 훌료가 실력인걸! 일개 호의기사의 송씨가 아냐? 아뇨.. 황성한 말씀을! 마침내 코어 가디언을 쓰러트렸군요. 두 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. 이제 광고범위 보물을 손에 넣을 수 있겠군요. 마족들과도 대동이 싸울 수 있겠고요. 모두 용사님의 화렙 덕분이죠. 어, 왜 이러는 거야? 갑자기? 어머, 제가 싫으세요. 어, 그런 건 아니지만... 조금만 더 이러고 있게 해주세요. 그래야 당신을 찌를 수 있으니까요. 뭐? 자, 이걸로 마무리. 어라?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네요. 남자가 되어서 눈치가 느리면 못 써요. 그러니까 두 번이나 배신당하는 거라고요. 왕녀잖아! 어째서 그런 짓을! 용사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소환한 우리 세계의 구세주인데! 시끄러워라.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아... 도전.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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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성 개체와의 초, 전투를 시작합니다. 어떻게 할까? 귀사샘인 놈입니다. 닫아요! 브랭, 나미? 이 복숨, 나의 것이예요. 안녕하세요. 마법학원 매그놀리와 맥스의 교실의 리샤 발푸르기스예요. 네, 부르셨어요? 부족한 부분의ANGN이 상대가 처벌을 한다는게, 상대가 처벌을 한다는 것 같다. 여애 차례인가? 잠이 술봉을 가졌다면 바지발만 원당을 지찍한 사람이에요. 흠! 랩돌을 쳐보고요. 쿠킹! 몇 차례인가? 니로브 칠 때야! 이어서! 버전할 수 있게 능력을 nokiajo입니다! 이걸로, 마지막이다! 제통입니다. 발사! 어저... 혼자 깨보고... 어떻게 풀어줘? 귀찮은 놈... 닫아라! 그럼, 받아보거라! 이샤! 알 수 있겠지? 응! 빛나는 선광이! 소박이! 지어당! 부탁하나! 세이프티 모드 가동 휘엄청 붉은 달을 잔 가득 채웠으니, 같이 맛보겠느냐? 흔들지만 잘해냈어! 그치? 흔들지만 잘해냈어! 그치? 이 몸 덕분이지! 히히! 스타리엘프 차기 적자는 스노우! 편하게 스노우님이라고 불러! οι우우워! 크흑, 강림이 안에서 브라! industrie 오우 sı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